아 아 아 보장 한참 와서 언니 보장 스토리 올린거임 민기 보장 안했는데 지효야 지효야 민기 형 이거 오늘 스토리 봤다? 내가 저번에 북녘 유니어스트를 안 봤거든 근데 오늘 내 셀카는 봤어 이거 무슨 의미일까? 응 너 스토리 누가 봤는지 일리로 확인해 그럼 넘기다가 나왔겠지 응 너도 감기 걸림 아 못 봤어? 나 감기야 스토리를 올렸는다 지효이가 오늘 리버티콘도 보내줬다 민지야 모든 사람이 이 스토리를 볼거라고 생각하지마 지효야 지효야 상어가 내 스토리 좋아요 눌렀어 왜 눌렀지? 내가 예전에 하이라이트에 있는 스토리 민성이가 갑자기 한참 눌렀어? 왜 눌렀지? 저기 민중이가 내 스토리 해봤지? 너 오늘은 승진이도 스토리 읽었네 사람들은 너한테 그렇게 관심 없어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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